그런데 에너지 중에서 만약에 지금이 전기 시간이다. 그럼 무슨 에너지? 전기 에너지. 파동 시간이다. 무슨 에너지? 파동 에너지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걸 하고 있잖아.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? 운동 에너지. 그렇지. 지금이 화학 시간이다. 그럼 무슨 에너지? 화학 에너지. 지금이 생명과학이다. 그럼 무슨 에너지? 생명 에너지. 그럼 되는 거예요. 지구과학 에너지 그런 거 없잖아. 자, 봐.